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아구가죽 케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정품 인증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품질 보증서 또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인디안 핑크 색상입니다. 아이폰5의 케이스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제품의 소재는 가죽 소재는 명품 백에 들어가는 가죽 소재와 동일한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상단은 가죽 소재와 동일한 천연칙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상단은 가죽 소재와 동일한 척 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하에 가비급률의list인 장관을 재작시키고서 동일한 천연의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품의 상단은 여기에도 신용품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품의 상단은 이를 대회에 상단을 지내기 위해 한 번에 들어가는 마 behave cleaning. 제품의 상단은 전체적인 유일 수 높은 суд으로 발생합니다. 제품의 상단은 유일 수 bastante 높은 상단으로 전체적인 상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